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할 이미지는 이 맥주 한잔 스티커 입니다 이 맥주 한잔 스티커는 다섯 가지만 맥주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다섯 가지 맛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냥냥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맥주잔에 붙여져 있는 그런 이미지 에요 이 맥주잔을 하나 그려 가지고 그 맥주의 다른 맛을 넣어주는 그런 타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삼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했구요 어 지금 저는 맥주 타입으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뭐 이제 청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 뭐 이렇게 주스 타입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맥주 타입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이미지를 하나 켜 주시구요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불투명도가 100% 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30% 로 설정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X표로 크게 표시가 됩니다 이 X표로 되어 있는 걸 고정을 시켜 줄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숫자 2번 을 누르면 이 이미지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려고 해도 이미지가 선택이 되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미지 이 맥주잔을 한번 봐 볼게요 어 이걸 아이패드로 그릴 때 당시에도 절반을 나눠서 그려줬어요 이 맥주잔의 형태가 좌우 대칭을 똑같이 그려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반만 그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반전을 시켜 주는 타입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어 일러스트레이터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우선 원형으로 이 맥주잔의 상단 부분을 먼저 그려 줄게요 자 요정도 원 크기로 그려 줄 예정이고 어 이제 이모티콘이나 스티커 같은 걸 작업을 할 때는 이 외곽선 테두리의 두께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너무 얇게 되면은 얇은 스티커도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테두리가 도톰한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께를 한 5포인트? 5포인트나 6포인트 정도 줄 예정이에요 이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5포인트나 6포인트에 설정을 해 주시고 너무 얇은 거 같다 하면은 더 두껍게 설정을 해 주면 되고 너무 두꺼운 거 같다 하면 얇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이 윗부분은 항상 타원형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요 이 바디 부분을 제작을 해 볼게요 자 이 바디 부분을 할 때는 펜 도구를 이용해서 절반만 그려 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곡선을 잘 따서 그려 주세요 자 요렇게 제작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 반대쪽까지 똑같이 따서 그리는 거는 굉장히 형태를 그리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리지 않고 이 절반만 그려서 이 절반을 회전시켜 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절반에 그려 준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C, 컨트롤 F로 같은 위치에 붙여 넣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면 원래 있던 형태가 그대로 있고 똑같은 위치에 하나 더 복사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컨트롤 Z로 되돌려 주시고 자 이제 여기 옵션에 보시면 반사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사 도구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 줄게요 우리가 옮기고 싶은 이 제품의 절반 가운데 위를 선택을 해 주세요 가운데가 여기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기준점이 잡히게 되고요 이 아랫부분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럼 이 기준점과 이 아래의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 선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합치기를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합치기를 눌러 주게 되면 가운데에 선이 사라지고 이렇게 한 개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 원형이 더 위로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 줄게요 요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아래에 깔려져 있는 이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투명도를 좀 줄게요 이것도 한 40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아래에 이렇게 라인 같은 게 하나 들어가져 있죠 이게 유리여서 이 유리의 두께감을 표현해 본 거였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이 외곽선이 이제 너무 뾰족하게 마감이 되고 있어요 이 선을 선택을 해 주시고 선에 가셔서 단면과 모퉁이를 곡선으로 끝나게 해달라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끝부분이 곡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오냥냥 마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오냥냥 마크가 좀 귀엽게 제작이 됐네요 생각보다 자 일단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원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 아래에도 원이 들어가죠 곡선으로 이렇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제작을 해 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그려 줄게요 절반만 그려서 반전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절반만 그려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f 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반사 도구를 이용해서 가운데 중점을 잡아 줍니다 중점을 잡았죠 그 다음 이렇게 요 라인으로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 달라 라고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클릭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준 축이 생기면서 반대편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에 선을 없애고 싶으니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합치기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선이 사라지고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이미지를 잠깐 볼게요 이렇게 외곽선이 모두 다 합쳐져 있게 되어 있죠 위에 큰 원형과 아래의 원형 그리고 방금 만들어 준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 줄게요 자 가운데 정렬을 해 주셨으면 이제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합치기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 형태로 제작이 되겠죠 자 요 형태가 제작이 되었구요 잠깐 옆으로 치워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 오냥냥 얼굴 캐릭터를 만들어 줄게요 자 오냥냥의 얼굴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요 정도 그리고 오냥냥의 머리카락도 그려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머리도 그려 주고요 자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에 가셔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면이 뾰족뾰족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둥근 단면 그리고 둥근 연결로 설정을 해 줄게요 그럼 아까 전에 뾰족뾰족하게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 곡선으로 제작이 됩니다 자 요렇게 오냥냥의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냥냥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이제 각자 원하는 이미지로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듬어 주고 자 그 다음 이 옆머리도 한번 그려 줄게요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에 가셔서 단면을 둥근 단면 그리고 둥근 연결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도 회전을 시켜서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 눈도 눈은 그냥 원형으로 그려 줄게요 그리고 잎도 선으로 그냥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원형을 하나 그려 주시고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윗부분을 지워 줄게요 이렇게 입이 지금 1포인트로 좀 얇은 느낌이 있으니까 한 요정도 두께로 입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 주고 이제 오냥냥의 헤어 머리핀 하트도 그려 줄게요 그리고 뾰족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둥글게 설정을 해 주시고 이제 하트 같은 경우는 조금 예쁘게 다듬어 줄게요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양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너무 두껍게 하면은 너무 이제 헤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음 선의 두께를 조금 얇게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한 4포인트 정도로 일단 해 볼게요 오냥냥 캐릭터는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 그룹으로 설정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룹 설정을 해 주시고 컬러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냥냥 머리부터 한번 색깔 넣어 줄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고 이제 이 뒤에 이 배경도 넣어 줄게요 이렇게 넣어 주고 이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패스 그리고 패스 이동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동을 마이너스 10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10 픽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둥글게로 한번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각지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둥글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제작이 됩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라인을 그려 줬고 이 라인이 밖에 라인이랑 두께가 똑같으면 좀 포인트가 너무 강렬할 것 같아서 한 4포인트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파랑 색깔 라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도 똑같이 파랑 색깔로 제작을 해 볼게요 파랑 색깔로 설정 할게요 이런 컬러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에 오냥냥 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져 있는데 음 저희도 여기다가 오냥냥 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제 오냥냥 이라는 멘트를 적어 줄게요 폰트는 몬소리체로 설정하겠습니다 무료 폰트로 설정 할게요 자 요렇게 글씨를 넣어 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핑크 컬러로 제작을 해 볼게요 온양 이라고 적어 줬구요 얼굴 캐릭터의 가운데에 맞춰 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까지 해주시면 이 마크를 만드는 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의 다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아까 저희가 이 컵을 아래 그림을 보기 위해서 투명도를 40% 를 줬었는데 다시 100% 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오냥냥 마크도 넣어 줬구요 이제 유리잔을 다 만들어 줬어요 이제 이 안에 맥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 맥주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오브젝트에 가시고 패스 그리고 패스 이동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하면 요렇게 이 라인에 맞춰서 이 맥주잔 안으로 맥주잔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한 13포인트 정도로 할게요 요정도 이제 여기다가 컬러를 입혀 주겠습니다 이 라인은 검정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을 없애 주시고 이제 맥주에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밝은 노랑 색깔 요 노랑 색깔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요거는 하얀 색깔 라인 없애 주시고 요렇게 자 그다음 이 맥주에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거품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거품을 제가 그려 놨었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거품을 한번 그려 줄게요 이 거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팬툴로 이렇게 일일이 따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원형으로 그려 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내가 원하는 맥주의 거품 크기에 맞춰서 요런 식으로 그려 주시면 되구요 음 크게 크게 그려도 되고 조그마하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합쳐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음 적당히 이렇게 원을 그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원을 거품을 그려 주시구요 자 이렇게 적당히 그려 주셨으면 이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 합치기로 합쳐 주세요 그럼 요런 식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안쪽도 크게 크게 채워 줄게요 자 이렇게 합쳐 주고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안에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딜리트 키로 지워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지워 주시면 되구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끝나는 부분과 모서리 부분이 뾰족뾰족하게 제작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선으로 가셔서 단면과 모퉁이를 둥글게 설정해 주시면 둥글둥글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 거품을 옆에 옮겨 넣어 줄게요 요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거품을 넣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 주면 되구요 이 부분에 맥주가 약간 노출되니까 요렇게 살짝 빼 줄게요 자 이렇게 거품을 그려 주셨으면 됐고 음 우리는 이제 이 맥주에 명암을 살짝 넣어 줄게요 여기 이 부분은 약간 좀 어둡게 이제 톤을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선택을 해 주시고 음 내가 맥주에 그림자를 넣고 싶은 부분을 그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자를 따라서 그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자를 선택을 해 주셨고 지금은 검정 색깔 라인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 검정 색깔 라인은 지워 줄게요 그리고 지금 하얀 색깔로 설정 되어 있는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맥주와 같은 톤을 맞춰 주시고 이 맥주와 같은 톤이 맞은 이 컬러에 들어가셔서 약간만 톤을 다운 시켜 줄게요 요런 느낌으로 이제 여기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 줄 거에요 우리는 이 맥주 오브젝트가 한 개가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F 를 눌러서 이 맥주 오브젝트를 두 개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 중 하나를 클리핑 마스크에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이 맥주 그림자를 맨 뒤로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복사해 놓은 맥주를 하나 사용할게요 그러면 지금 맥주와 맥주 그림자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림자가 뒤로 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숫자 7을 눌러주면 이 맥주에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이제 그림자 부분만 남게 됩니다 요 순서를 꼭 잘 지켜 주셔야 요렇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맥주를 넣어 주게 되었고요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유리잔이어서 이 맥주 잔이 빛나는 듯한 효과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빛나는 듯한 효과를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 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색깔이 이 그림자랑 같은 색깔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화이트로 바꿔 줍니다 이렇게 빛나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오브젝트가 크게 들어갔으니까 살짝 크기를 줄여 줄게요 요 정도로 요렇게 해주면 약간 생동감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맥주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맥주잔이 하나가 완성이 됐으니까 나머지 맥주잔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하나 완성된 이 맥주잔을 아래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맥주잔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컬러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이거보다 조금 진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요정도 자 그럼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시고 톤을 맥주와 같은 톤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색깔 선택으로 들어가셔서 약간만 톤을 다운 시켜 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맥주를 두번째 맥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음..다음번 맥주도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선택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진하게 레드빛이 나도록 선택을 해 주시고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맥주짱과 똑같은 톤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톤을 조금 더 다운을 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그 다음 또 복사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블랙톤에 가깝게 제작을 할게요 자 이 그림자도 같은 톤으로 맞춰 주시고 이제 톤을 조금 더 다운 해서 그림자를 넣어 주고 요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복사를 해서 이제 이거는 거의 흑맥주에 가깝게 톤을 정리할게요 요정도 요정도 자 그림자도 똑같이 톤을 잡아 주시고 톤을 조금 더 다운 시켜서 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 주시면 맥주 시리즈를 금방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가 여기서부터 빠졌는데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제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맥주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